4.13 총선 출마 예정자와 주요 공약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4천 남해 하동선거구의 예비후보를 이준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천호 예비후보는 국정은 제2차장을 지냈습니다. 전투기 생산나인 유치 등으로 4천을 항공산업 메카로 육석, 4천 케이블카 건설지에 관광 레저 수산폭합단지 조성, 남해 하동에는 첨단 에너지와 해양플랜터 산업 추진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현 국회의원인 여상교 예비후보는 3선에 도전합니다. 4천의 항공정비사업과 중형민항기 사업 유치,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와 연계한 에너지신사업 남해 유치, 하동에는 해양플랜터 국제연구교육기관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방호 전 한나라당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탈안에 나섰습니다. 카이와 SPP 조선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통한 지역경제회생과 하동 남해의 열악한 도로 문제 해결,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상화 예비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을 지냈습니다. 4천 항공정비사업 단지 조성과 제2사천대교 조기착공, 석탄가스와 복합발전소 등의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남해 유치, 하동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정상화를 공약했습니다. 남영우 대한민국 GAP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자로 나섰습니다. 4천 항공산업 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추진, 남해를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틀 마련, 하동을 6차 산업의 선진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지했습니다. 4천 경찰서장을 지낸 차상돈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회의원 삼성검지법안 발의를 통한 국회 개혁,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청 원상회복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